아유, 트리가, 트리가 그대로네. 아, 날씨 좋네, 오늘. 글쎄, 오랜만이야. 크리스마스 이후로 보신 거잖아요. 그렇죠, 크리스마스 이후로. 처음 봤죠. 회원님은 되게 윌슨을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. 혼자 사는 되게 외롭다 보니까. 오늘 왜 주식 차트는 안 보시네요. 하셨나요? 아니요, 요즘은 그냥 안 봐요. 그냥요?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. 장이 안 좋아서.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. 좋은 것만 보세요. 하나도 안 춥네, 하나도 안 추워. 날씨 좋다. 날씨가 너무 좋아. 그 뭐예요? 레몬티요? 이게 뭐예요? 아, 저거는 저만의 에너지 드링크입니다. 아, 뭐 제조를 따로 해서. 비법이 뭐예요? 저거는 정말 제가 아끼는 레시피거든요. 우리한테 맞네. 우리한테 맞네. 저거 저밖에 저렇게 안 먹어요. 뭔데요? 어떻게 맞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터를 즐겨 마시는데 거기에다가 발포 비타민을 한번 넣어봤어요. 아, 그냥 물에다가 다 먹는 그거? 진짜 저거는 해먹어봐야 돼. 먹으면 다 저한테 아마 고맙다는 야식이 오신 거예요. 아, 효능이 진짜 있어요. 아, 효능은 모르겠고 너무 맛있어. 어우, 잘 드시네요. 이야. 아하, 이 뷰를 보면서 그냥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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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부터 그냥. 아우. 아우, 다시 나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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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, 아니네. 아우, 어려워. 그래도 꼭 저렇게 돼, 그게. 딱딱해. 어우, 다시 드시네요. 아이고. 대감기인가? 헥버터가 짜네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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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